하늘의 주가 꿈은 떠있고 강물의 유람선은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전이 되는 상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들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비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목독수수 빌던들 농촌엔 길을 짓는가 봐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들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비강산을 노래 부르네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여러분은 한국에서 저랑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봤는데 여기에서 태어나거나 여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영원은 당연히 하겠죠 학교에서 그런데 한국어를 왜 해야 되는가 아 우리들은 물론 생김새도 한국사람이고 머리에 대한 노란 물감을 칠하던 찢어진 청바지를 입던 무슨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던지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걸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한국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못한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한국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국에 오래 사는 외국인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면 차라리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인이고 한국인이 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한국 멀리서 오신 우리 담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병찬 선생님을 소개하기 전에 저는 이 학교에 초대 교장을 지냈던 윤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담양에서 여기 미국 우리 학생들도 여기 와 있는데 담양에서 안병찬 교장선생님 외에 선생님 전문 군청에서 전문 아주 다섯 분이 오셨고 학생들은 18명이 담양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큰 박수를 해명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우리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개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세계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세계 여러 말을 다 우리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제 말 다 알아듣죠? 제 말 다 알아들어요? 제 말 알아듣는가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그치 맞았어 자 이거 보고서는 해보자 너 뭐였지? 선생님 쫓아 하세요 주인형 콩 콩 콩 이거네 손가락 어디다 놔야 돼 누나 이게 여기 켜야지 오빠 이렇게 켜고 페이지 잘 펴야 돼요 디귿 있는데 페이지 듀듀듀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손가락 여기다가 자 선생님 봐요 손가락 여기다 나오세요 손가락 나오세요 주성아 주성아 여기 보세요 노래 해봐요 시작 손가락 놓고 앞마요 같이 쉬어야 돼요 손가락 놓고 시작 자 냐 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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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듀 드 드 드 띠 띠 그거 노래 해볼 사람 노래 해볼 사람 그거 읽어볼 사람 해볼까? 첫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와 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자 다는 지워야 돼요 이 엔딩이 되어야 되니까 오와 아가 들어갔을 때는 아 를 붙이고 유 를 붙여요 왜요?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룰이에요 왜요? 저건 암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저 마이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창훈입니다 어 그랜트 로빈슨입니다 아 슬픈 노래 그들의 물 따로 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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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노래 암기 아 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